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차선에서 B가 선행을 하고 있고 뒤따라서 A 차량이 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중앙선입니다 여기가 중앙선인데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복 2차선의 경우에는 중앙선이 1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과 같이 왕복 4차선 도로에서는 중앙선이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차선 개수에 따라서 실선이 하나냐 두 개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앙선에 가까운 쪽에 차선이 1차선이고요 중앙선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2차선 그 다음에 더 있다면 3차선 4차선으로 나누어지겠죠 지금 이 차량은 왕복 4차선 도로고 가는 쪽 방향이 1차선과 2차선 두 가지 차선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차선과 차선의 경계를 나타내는 차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흰색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끊어져 있죠 즉 흰색 점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언제든지 차선을 변경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도로를 보시면 흰색 점선이 아니라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차선 변경 금지 구역입니다 예를 들면 교량이라든지 아니면 터널 안이라든지 터널 안에서는 갑자기 차선 변경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흰색 실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차선 변경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굽어진 도로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차선이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요 차선이 점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횡단보도 같은 데 보시면 횡단보도 바로 앞에도 보면 차선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횡단보도에 다다라서는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한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차선의 모양과 색상을 보고서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가 주행을 하고 있던 중에 앞에 차를 추돌을 해버렸죠 그래서 후미 추돌 사고라고 합니다 뒤에서 앞에 가는 차를 박았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미확보로 인해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안전거리라는 걸 미확보를 했다는 것인데 안전거리는 과연 몇 메다이냐가 궁금하게 되겠죠 이거는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9조에 보면 제 1항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제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에는요 몇 메다 이상을 띄워야지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메다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110메다, 100메다를 띄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도로교통법에는 메다 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앞에 가는 차가 갑자기 섰을 때 뒤에서 밖게 되면 그게 바로 안전거리 미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4 outcomes 9.. 으로서 врем적 중 불amadım 피pping 그리고 20.. 19.. 21.. 21.. 감사합니다.